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이자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박수관 회장이 사랑의 쌀을 전달했습니다. 박수관 회장은 어제 부산진구청에서 맑고향기롭게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임원,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이 동참한 가운데 민족명절인 설을 맞아 사랑의 쌀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. 이날 전달된 쌀은 10kg 쌀 1,450호 총 5천만원 상당이며 지역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독거노인, 저소득세대, 장애인,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. 박수관 회장은 작은 정석을 전할 수 있어 기쁘지만 더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이웃들이 명절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